한글자막 by 한효정 나의 영원님보다 주의 영광 빛나마 주의 영광 잊어질 수 없어서 그 맑으론 품에 올래 나의 영원 기쁘다 아무도 마음을 모두와서 조합을 맞추어서 방으로서zäh가 나가겠습니다 우리 영원히 세상을 신으신 찬양을 위해 우리에게 하나님을 행복하시옵소서 우리 영원히 사랑하시옵소서 사도심무요 신앙을 들으시옵소서 전후하사 저녁을 만드신 하나님을 만드시옵소서 그의 아들 우리 주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옵소서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전여 마련에게 나시고 본디오블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잠산지살만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 살아오시며 하늘에 없사 전후하신 하나로 변한 자 계시다가 절의로서 상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유이다이 사시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하옵나이다 아멘 장소가 355장입니다 가사 유이다이 사장 앗 정차 앗 앗 어느 누가 많으리라 죽음이 힘들 많으리라 어느 누가 많으리라 죽음이 힘들 많으리라 아골골장 아골골장 빈 그대도 보고픈 거 다오리라 소동 같은 거리로 사랑하고 찾아가서 정의 몸에 지는 것도 아낌없이 그래리라 정의 몸에 지는 것도 아낌없이 그래리라 정의 영광 모든 곳에 수리 홀로 받으셔서 멀췄던 그 칭찬을 제가 지고 가오리라 정의 몸에 지는 것도 아낌없이 그래리라 정의 몸에 지는 것도 아낌없이 그래리라 정의 몸에 지는 것도 아낌없이 그래리라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신이 되신 여하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신 하나님 오늘 이 귀한 날 2023년 7월 6일 세부찬 총출동 올해의 상반기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원군 각지에서 각자 사역을 하고 각자 아버지 소명을 감당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주의종도를 불러 모셔서 세부찬 상반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하게 예배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많은 주의종들 중에서 저희들을 부흥강사로 불러오셔서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묵적하신 바 하나님의 뜻하신 바 이 세상에 많은 영혼들을 살리라고 저희들에게 막중한 임무와 직무를 맡겨주신 하나님 저희들이 각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여 육신은 무익하고 영으로 살리는 일을 감당하여 아버지 앞에 열심을 다하여 아버지 앞에 영향을 돌리고자 애썼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상황과 형평과 우리들의 모든 것을 보신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아버지의 힘을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능력은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졸미사오니 아버지여 이 세상이 지금 훈탁하고 혼미하다 될지라도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우리 세부찬 풍사들이 우리 모든 해운님들이 세상을 살릴 수 있도록 큰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큰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이 원래를 통하여 아버지 세부찬이 다시 한번 더 힘을 얻어서 앞으로 하반기에도 하나님을 아버지 영원하게 해드리는 기이한 이 원래가 되고 부흥사가 되게 부흥협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망찬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성기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일일이 기억하시며 오늘도 성기는 성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부찬을 아버지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도 한 사람 한 사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는 주시옵소서 아버지 각 사역지에서 어렵고 힘든 그 모든 것을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활짝 열어주셔서 이제 본 교회와 사역지는 물론이요 세상에 나가서 또한 열망에 나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능력과 건넘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이 월해가 아름답게 마무리를 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어주셔서 말씀으로 기름 부으시고 기도로 기름 부으셔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말씀이 불이 들게 하시고 말씀이 바위를 부수는 방망이가 되어 아버지 많은 영혼들을 아버지 깨고 살리고 말씀이 생수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부흥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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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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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점 7절로 10절까지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오나건대 애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애봇을 다위세계로 가져가메 다함께 하십시오 다함께 반응 10절까지죠 이에 다윗과 구호하다 100명이 가서 구혈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구혈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건너리고 쫓아가리라 아멘 자 이 시간에는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이거 의미가 안 돼있어가지고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시고 힘든 세상 속에서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도 주님은 돌아오라 하셨네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꽃이 풍랑 길어도 꽃이 풍랑 길어도 잔잔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푸른 초장 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다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우리 모두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자 시간은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2대 총재님이신 조종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옆에 사람들하고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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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부찬 올해의 모임을 기한교회에서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날여 주옵시고 깨닫게 하시고 진료로 주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목회자는 부흥사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센스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하세요 센스가 있어야 됩니다 센스가 있어야 됩니다 하올링이 나오면 하올링을 빨리 죽여 좀 주고요 하올링이 지금 이게 되게 심해요 이게 찬양하는 스타일은 이렇게 괜찮아요 그런데 메시지로는 부족하게 하올링 확 예 지금 좋아졌어요 예 이게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기도를 10분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는 짧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들으실 걸로 믿고 간단히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오늘 기도를 잘 하셨는데 제가 예배를 인도하다 보니까 솔교자가 뒤에 있는데 기도를 10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센스가 아주 제로예요 순서 맡은 사람들이 순서가 많으면 간략하게 핵심을 전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어떤 목사님이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집을 갚기를 소원해서 목사님 단위 목사님 모시고 예배를 한번 멋지게 드리려고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이제 축복기도를 봤는데 목사님이 딱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도가 집 갚기를 원하오니 집을 갚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니 그 귀한 성찬을 준비해 놓고 축복기도를 좀 간절하게 받기를 원했는데 간단하게 해버린 거예요 1분도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분이 마음속으로 상당히 감동이 안 온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목사님이 기도를 했으니 반드시 집을 주실 줄로 믿고 나갔더니 세상에 하나님이 집을 두 채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기도를 하는 것을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어야 되는데 안 들어주실 줄로 믿으니까 주야 믿습니다 믿습니다 수천 번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통해서 메신저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아멘을 안 하면 교회 손들도 마찬가지야 마음에 주고도 안 해 여러분들이 아멘 소리를 하고 손을 들고 할렐루야 하면 교인들도 닮아가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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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할렐루야. 그 어려운 상황에서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다이슨을 죽이려고 할 때 다이슨 같이 맞장 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었다. 아멘. 자 그리고 7절을 이해할 줄 보면 8절을 봅니다. 8절. 다이슨이 여호와께 묻잡아 이른데 내가 이 군대를 추억하면 따라가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반드시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좌절이라. 다이슨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자기를 따른 사람들이 도를 쳐들고 지도자를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좌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믿음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도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좌절이라. 할렐루야. 우리 삶의 여정 속에 우리 목해의 현장 속에 내가 간 그 집의 현장 속에 믿고 기도한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이 나을 줄은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신다고요. 제가 참 목사의 임직을 하고 어느 교회에 교사 헌신 예를 인도하러 갔는데 그 목사님은 은혜를 받으신 거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라고. 그래서 간단하게 기도를 하려고 보니까 한 4, 50명 이렇게 확 기도실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세 번째 정도 기도해주려고 했던 사람이 계속 그 예배 시간에 저쪽에서 기침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 안 해주고 물었어요. 내가 기도해주면 나을 줄은 믿느냐고. 믿는데요. 왜 병을 달고 사냐고 병은 불법인데 10년 동안 왜 불법을 몸에 지니고 사냐고 쫓아내야 돼. 막 제가 설교를 한 다음에 믿는다고 해서 믿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손을 얹고 기도 머리에 담고 등에 담고 근데 이게 머리에 얹는 손이 나도 모르게 가슴에다 간 거예요. 여인의 가슴을 만졌어야 돼. 얼른 손을 내렸어. 앉으잖아요. 막 그리고 강력하게 막 감동 제가 20년 전 얘기니까 얼마나 막 강력하게 세게 기도했는지 이 삐쌍말른 여자가 갑자기 우두둑 와 이 갈비뼈 불어뜨렸네요. 기도를 너무 세게 했으니까 10년 동안 삐쌍말른 그 집사님을 아무리 기도를 빨래하고 물어봤어요. 집사님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리고 속에서 지금 환한 게 있는데 이게 팍 떠났다는 거야. 할렐루야 아 그 다음부터 기침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기도 순서를 맡은 사람 이 사람은 10년 동안 기침한 거 알잖아요. 가래, 기침, 천식 그걸로 10년 동안 고통받았는데 사라졌어. 순식간에 사라진 거야. 하나님이 만져주신 거죠. 제가 능력이 있어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로본이게 여인에게 주님이 얼마나 부시겠어요. 야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럴 때 이 여인은 개들 또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면서 기도했더니 내 믿음이 크도다. 집으로 돌아가라. 자녀가 다 낳았다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니 자녀가 귀신 들린 자녀가 다 낳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인 거예요. 나를 무시하든 뭐하든 나는 뭐해요. 내 자녀가 지금 병이 고쳐져야 되는 거예요. 무시한다고 가버리면 그 병은 아무 관계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느 현장에 있든지 누가 뭐라 하든지 그 내가 목적한 바를 이룰 때까지는 물러서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제가 어떤 분에 설교를 듣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파도처럼 할 것이냐 강물처럼 할 것이냐 여러분 어떤 기도가 좋아요? 파도처럼 기도는 파도가 쫙 왔다가 다시 돌아가 쫙 왔다가 돌아가 근데 강물은 한 번 딱 흘러면 끝까지 그 바다에 이를 때까지 계속 흘러가 멈추지 않는 거야 멈추지 않는 거야 강물처럼 기도할 거냐 파도처럼 기도할 거냐 저는 강물처럼 기도해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런 생각을 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렇게 믿고 믿음으로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제가 공부를 하고 싶어가지고 중학교 이런 분들께 제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슬을 믿고 공부하고 싶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공부할 기회를 줘가지고 제가 그래도 고시 공부에 패스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검증고시 고금 대금을 제가 다 패스했잖아요 79년도 4월에 고금 79년도 8월에 대금 그리고 제가 군대를 갔다니까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줬어요 남들은 6년 공부했던 나는 3년 남들이 6년 동안 학비 내고 하던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지혜를 줘가지고 독학을 해가지고 주경자도 그래서 하나님이 공부를 하게 하고 그리고 신학교 딱 그 검증고시 합격증을 내보였더니 그걸 인정해 주더라 이 정도면 공부할 만하다 그래서 제가 학사 석사 박사를 공부해서 지금 국제사이버대학교 교수를 하고 있어요 청국지로 중국교 1학년 중퇴하는 사람이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는 다 받은 줄 믿어요 다이시의 오력고 환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뭐예요? 위기가 기쁨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성경을 보면서 저는 시변을 만난 다윈 그 시련을 만난 다윈씨 어떻게 했는가?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시련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도해보세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거 누가 작사 작곡한 거 아세요? 고강삼용사 지금 저 과태말람 여기서 선교사였고 이분이 어느 교회를 탁 지나가는데 그 뭐가 성구가 떠올라서 그래서 그 노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하늘은 뭐예요? 열려있다 그런 걸로 불을 짓고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아멘 알기는 알아 근데 실천을 잘 안해 그러니까 경험이 안 되지는 거지 제가 성도들한테 얘기합니다 여기 밥상을 멋있게 진수성찬을 부패로 깔아놨는데 비싼 거를 깔아놨는데 냄새면 맡아도 유익이 없고 고기는 봤어 아 맛있겠다 근데 내가 먹지 않으면 나와 관계가 없다 할렐루야 그것은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먹는 게 뭐냐면 말씀을 먹는다는 것이 아멘이에요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하고 아멘 아멘 그것이 내 삶속에 적용이 되어지고 믿음으로 역사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손을 꿇기도 하면 기적과 이적은 주님이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내 믿음은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 듣는 사람의 믿음이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다 병 고쳤습니까? 어떤 사람은 일을 갈아요 일을 갈아 죽이려고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여요 예수님의 옷자랑은 어떤 사람은 만져도 병이 치러갔고 어떤 사람은 만져도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 있어 그게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예수님의 옷자랑만 만져도 낫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오늘 우리는 문제가 끝이에요 할렐루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600명 있었는데 내용을 보면 그 600명 중에 400명이 다윗을 끝까지 쫓아가 200명은 너무 피곤하다 뭐 나 핑계를 대고 그래 그럼 너희들은 여기서 머물러라 그리고 400명을 데리고 가서 다 뺏었던 거 다 찾아오는 거에요 노회물까지 다 완전히 근데 그 대적이 누구냐 아말렉이에요 아말렉 여러분 아말렉은 누군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리국을 할 때 뒤에서 후미에서 공격했던 그 무리가 아말렉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우랑에게 주님이 명령하자는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나 더 남기면 죽이란 얘기거든요 왜? 대적이야 대적 영적으로 말하면 이거 사단의 역사입니다 아말렉은 마귀의 족속들이야 이건 뭘 쳐야 돼요? 타협을 해서는 안 돼요 같이 사이좋게 지내도 안 돼요 진멸하라 하면 진멸해야 돼요 근데 사우랑은 남겨뒀거든요 왜? 내 생각에 앞서서 좋은 곳으로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겠냐 그래서 토실토실한 양 이런 거 다 남겨뒀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걸 뭐 하셨어요? 다 보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라 무조건 아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래서 노행물을 다 가져와 가지고 그 400명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저 200명에게도 나눠줘라 근데 사람들이 저건 우리 따르지 않고 생명을 걸지 않았으니까 주지 맙시다 아니다 저들도 우리 백성들 하면서 다 나눠주잖아요 이게 다이세 마음이에요 이게 리더자의 리더십이에요 할렐루야 나만 잘되고 우리만 잘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나를 따르는 모두가 할렐루야 세부찬에 속해 있는 모든 회원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공유하고 사랑을 나누고 아멘 어려운 일대 합심으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단체보다 더 유능한 단체가 될 줄로 믿어요 우리 회장님이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을 줄로 믿고 우리 총재인도 마찬가지고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그런 리더십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을 말하면 전화이복 할렐루야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결단을 하고 믿음으로 달려나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전화이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시글랑이 다 불탄 상황 속에서 절망하고 자잘하고 어떤 이들은 돌을 들고 다이서를 쳐주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셨어요 왜? 다이서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세워서 쓰시려고 할 때 그 사람에게 협력하는 것이 지혜예요 다이선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지금 관심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다이서를 해야려고 하면 그 사람이 다치는 거예요 사울왕이 어땠어요? 아 자기 사위 다이시 얼마나 인정을 받았어요 자기는 천천히고 다이선 만만이라고 사람들이 노래 부르니까 열받아가지고 그걸 죽이려고 했지만 그 자기 밑에 부하가 그렇게 인정받는 부하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 제자가 나보다 더 훌륭해가지고 더 훌륭한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 사람을 내가 키운 사람이니까 근데 그게 시기가 나가지고 잘되는 게 시기가 나가지고 그러다가는 자기가 다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모두가 잘되길 바랍니다 나보다 더 잘나가는 사람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큰 나무 밑에는 도움도 돼요 더울 때는 그늘도 되고 큰 나무 때문에 사는 나무들이 얼마나 많아요 보기 싫다고 다 잘라버려 그러면 큰 나무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그만 나무들끼리 뭐하냐고 제목이 되겠어요 뭐가 되겠어요 큰 나무는 나무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고 할 일이 있어 작은 나무는 작은 나무대로 할 일이 있고 특징이 있어 그러니까 무시하지 말고 존중하고 공유하고 공존하고 화합하고 아멘 제가 좋아하는 성구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로마서 몇 장이 있을까요 8장 몇 장 28장 우리가 다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모인 인원이 많이는 안 모였을지라도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여 선을 이루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너희들에게는 힘을 합치면 혼자 있으면 부러져도 합치면 못 부러뜨려 그런데 너희들이 내가 죽더라도 힘을 합쳐서 살아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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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원을 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께 우리 감사 박사 한번 올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원래 말씀 끝나고 찬양 한 구절 말할게요 슬픈 마음 믿는 사람 예수 이름 예수 이름 믿는 사람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말머들 예수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자 이 시간에는 봉원 기도로 김지영 우사님께서 나와서 읽어주시옵소서 기도하십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고 할 때 우리를 믿는다고 했습니다 기도에 다른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세부찬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예수의 핏감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부찬이라는 이 아버지 단어 속에는 세계 글로버의 봉사협의회로 하나님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봉사 복사님들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써주시옵소서 강력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강력하게 회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살리게 하게 하시고 우리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세부찬의 우리 강사 목사님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부찬에 속해 있는 교회의 교회들마다 하나님께서 재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재정이 부족하여서 아버지의 일을 못하던 일이 없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물권과 인권과 영권을 허락하여 주셔서 마음껏 아버지를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희망찬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물권을 마음껏 여르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마음껏 여르셔서 이제는 이 세부찬의 풍사 목사님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일하여 주옵소서 세임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물권의 아버지 역사가 이루어지는 기적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부찬의 재정이 넘쳐날지어다 날로나신 크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황금송으로 김지영 우사님께서 나오셔서 찬양을 합니다 우리 회장 박농 우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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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